스포츠 타임 렛츠고 해야지 제나 그럼 어떡해? 엄마가 들어? 아니 나한테 여기다 어 제나한테 거기다 넣어 포켓에 자 골코는요 아직까지 이렇게 공원 놀이터는 폐쇄했고요 공원 정도는 나와서 산책하고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고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이 김에 다들 자전거 타고 나왔어요 그 사이에 또 싸우네 근데 다른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기는 좀 그래서 가족들이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시드니 쪽 NSW 쪽은 되게 이런 게 규제가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전파력이 심해서 아직까지 골코는 그런 게 없어요 날씨도 좋고 햇살도 좋고 바람도 좋고 너무 좋은데 못 놀러 가네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너무 좋은데 못 놀러 가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